어! 시크릿이다! 재밌겠다 전라 위험했네 시크릿! 뭐 병역정이야 아, 홀라이네. 아, 홀라이네. 아, 홀라이네. 아, 홀라이네. 아, 홀라이네. 아니, 소리 안나는 북측이 어떻게 쓰지? 아, 홀라이네. 아, 홀라이네. 아, 홀라이네. 아, 무적으로 쓰는 거예요? 아, 홀라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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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오오오오. 아, 홀라이네. 쏘. 아, 홀라이네. 오! 괜찮은 각! 괜찮은 각! 좋은 각! 2 각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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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비는 안 돼요. 아 진짜 발산다며 병역장을 너무 한 거 아니야? 마이아스 9에서! 어 갑자기 짱나. 갑자기 짱이 나? 나를 분노하게. 죽여버리자 치쿨 일로 와. 누가 발산사는데 병역장을 해.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 큰일 났다 이제 움직인다 아 안달자 머리카락 뭐지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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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나한 표정에서 나오는 개막장 심리를 잘해 치쿠리니 포코패스 말리면 안돼 진짜 그래 치쿠리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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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졸라잘한다 스티브 진짜 이 형은 스티브 졸라잘해 짜잔다 짜잔다 짜잔 아니 밟고 투체를 안먹어 안먹어 아니 내가 안쓸거라 생각하나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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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았어 역시 카피 갑자기 계속이뎌 이거 이러네 이거 봐봐 찾았어 방금 어떻게 알았다 신기한거 이야 이거 누적 커맨드 아니네 커맨드가 아예 다르네 아 진짜로? 누적 커맨드 일루와 아까 누적 커맨드 누구라고 그랬어 딱따로 와 누구야? 우리 젠장 갓 고트 온다 젠장 염소 온다 누가 날 힘들게 했어 젠장 염소 왔다 빨리 아까 누구야 뮤지커맨들 와 개석인데요 진짜 이거? 아니 빨라요 내가 반대로 입력했구나 소리만 안 나는게 아니라 빨라요 어 그게 빨라 몰라 몰라 무리판 알려드리면 안되는데 알려줘 폴 더 악랄하게 니가 안날려줘도 이형 거기서 안써 맞아요 4로 나구요? 우와 어 그러네 어 이거 왜 4로 나감? 졸라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? 어 근데 졸라 짧아졌다 어 좀 너무 짧은거 아닌? 여기서 다 닿아야 되는거 아냐 이렇게? 아 그래? 어 너무 짧은데? 이거 뭐야 히든 커맨드인가? 버그인가 이거? 짧아지면서 소리도 안나네 21 똑같이 뜨는데 모기 모기다 아미 모기다 모기가 나를 가려다니더라고요 모기 있네 으아 안죽었다 안죽었다 죽었다 망하려고 썼어 평암 땡겨야 됐는데 아 미쳤어 진짜 왜 백뉴스야 저렇게나 이기니까요 아무것도 갑자기 백뉴스 얘가 지금 시차정황이 안되나보다 그쵸 지금 아직 미국 시차로 있어가지고 힘들대죠 어디가 오우 오우와 카운터 아깝다 오우 이 슬래시 아 이거 못 막아 왜 나한테 막았다 그니까요 에이 치컬이 안되겠다 무리병은 저거 기성인발 넣었는데 저거 베풀어줘 저거 무리가 베풀어 넣었는데 어떻게 하고 또 막았어 너무하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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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미에서 힘들게 싸운건데 하하 맞아 국미에서 엄청 힘들게 싸운건데 점수가 진짜 미국애들 다 피면서 하하하하 힘들게 모으는건데 하하 하하 결국에 전세계의 점수를 형한테 갖다봤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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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죽었다 어딜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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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었다 여기다 뭘 또 이렇게 사냐 또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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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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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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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치마 안치마. 얘 그거밖에 안쓸까. 고생했어요. 과연 테크 더 할까요 갈까요. 얘 또 테크로 오지 100% 아니 테크로지 테크로. 오메가요? 키스로 오나? 오메가로 오지. 몇 살 나간 것 같은데. 안아. 안하네. 안하지. 오메가로 가네. 치크로는 많이 죽었네요. 오지. 너 같으면 하겠냐. 나도 하겠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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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